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요? 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요 일본어로는 이제 키미노 쓰이조 타페타이라고 하죠 그 외에는 오늘 타이밍 기다리죠 일부러 맞아요 판단 여러분들 제가 0.8 캐니언이라니까 0.7 돌아와 김건조 돌아왔대요 업무가 급한 일 마치고 돌아왔다네요 와 진짜 방금 말도 안됐다 아 님들 봤어요 이 센스? 진짜 곰부였다 오우 말도 안되네 진짜 데미지?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? 한번 어그로 끌어주고 여기로 맞춰주고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잘하잖아요 그냥 그냥 잘해요 제가 저는 약간 근데 광대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그 정잔코 차분한 스타일인데 살짝 그 편집이 조금 악의적인 악의적인 편집이 조금 들어가서 제가 약간 광대가 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익숙하지 않네요 사실 그 담츄부도 제 별의 는 밤은 좀 질렸을 것 같아요 3.1절이니까 애국가 한번 해야 되긴 해요 빡세게 가볼게요 안 빡세게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그냥 이 애국가는 좀 그 뭐야 약간 느낌 알죠? 약간 천천히 즐겨야 되는 그 부를 때도 빨리빨리 안 부르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천천히 할게요 와우 아 너무 좋은데요 애국가?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요? 저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요 일본어로는 이제 키미노 쓰이조 타페타이라고 하죠 아니 여러분들 그거 안 보셨죠? 안 보고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였나? 그거까지 봤어요 근데 베스트셀러 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베스트셀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 퍼블 아 퍼블 어차피 퍼블이 아니었구나 머리를 박으면 세다 머리 박았죠 세요 이러면 가장 큰ix 죽어 평타로 마무리하고 안보이게 allows 올바이트 한 번 죽입시다. 맞어 스킬 하나 쓰면 점프 뛰어서 레옥만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? 아닌데 이거는 막으려는 건 조금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? 양심 없게 하지 마십시다. 오케이 이득! 어차피 비에고 오는 거였어요. 나이스! 여러분들 아시나요 다들? W, Q, E가 국민 콤보인걸? 설마 여러분들 W, E, Q 하진 않으시죠? 트리스타나로? 왜 W, Q, E가 국민 콤보인지 아시나요? E가 빨리 부착되기 때문입니다. 기본 E가 이렇게 부착되잖아요? 다음에 Q를 쓰고 부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느껴지시나요? 이 속도의 차이가? 점프로 한 번 간을 봤어야 되나? 기다렸다가 총타! 총타! 오케이 오리아나 할 때 터뜨리면 아 튕겼다. 아 방금 좀 게임이 튕겼어가지고 베타가? 무조건 다 잡을 각이긴 하거든요 지금? 일단 서포터부터 점핑! 예 점핑! 예! 이쪽으로 점프 뛰고 안녕하세요? 고마세요? 하아 목소리 미장 전액 심지어 모두 마주 미장 미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